병원에 꽃도 있고 밑에 작업장도 있고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그냥 여기가 내 공간, 전체가 내 공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원하셨었는데 그걸 30년 전에 그렇게 옮기신 것을 실행해요. 뜨거운 벼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버님이 조금은 더우셨나 봅니다. 아버님 너무 웃긴 게 지금 아버님 옷 안 입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? 지금 장이 말씀해, 그 전에 했던 거는 다시 지워주시고 여기서부터 촬영하시면 됩니다. 저랑 크리스탄는 이제 한국에 갈 거지만 저희 장인어로는 장모님과 또 계신 거니까. 그리니가 있었다. 크리스탄는 역시도 이거 하시는 게 좋다고요. 이 상황을 아마 방송에 그대로 나갈 거 같은데요. 그리니가 저녁에 크리스탄가 집에 전할 거 같아요. 정말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, 이 들이블분들은. 빨래는 그럼 장인어로인 거나요? 아니면? 아니면 다 어머니가 하세요. 어머니가 하세요? 아, 너는 뭐 이런 거는? 집안일 뭐 이런 거는 소소한 건 다 어머님이 하시고요. 바깥에서 이런 정원이나 이런 거 채소 갖고 계시는 건 저기 나무, 겨울에 난로 때니까요. 그거 할 때는 이제 다 아버님이 하시고요. 햇빛이 너무 좋아서 빨리, 진짜 빨리 마르겠어요. 금방 마르겠어요. 와, 고마워. 고마워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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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아무것도 안 하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요. 저희 장관님이 또 지금, 아니 저거 너로노도 큰 차량하는데 문제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장관님은 아예 안 된다. 저희 장관님이 좀 많이 깔끔하실 거 같아요.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잔소리가 좀 많으신가 보죠?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꼼짝을 못 하셔. 아멘 아기했어! 아기했어! 왜 고래야? 미사게 미사게인 두들몸몸몸몸 네. 다음은 더욱더 더욱더 자기널로만 있으면 이건 뭐 어딜 가라 여자분들은 똑같지 않겠냐고요 엄마는 엄마 좀 더 더 늘어난 것 같아 어머니가 안계셔서 그리신 것 같은데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상황도 모르고 열심히 청소 중인 어머니 너무 웃긴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가 못 알아듣잖아요. 대충 알겠는게 이거 하지 말아도 되는데 뭐 하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막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 제 장인도 맨 처음엔 그 장인의 의사를 얘기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장모님의 의사가 거의 이제 결국에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에는 어떤 비누를 먹으면 좋을까 물어보시는 왜냐면 계속 저쪽에 계시다 보면 장모님이 계속 말을 하시거든요 지금 장인 어머니 지금 몸 방향이 이렇게 트셨잖아요 화제를 바꾸시는 거죠 아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찰떡궁합 이태리 장인과 한국 사이 정말 재미있네요 제가 제가 여기에서 안 샀는게 너무 오래되서 무역 안에 뭐가 뭐가 있는지 뭐가 뭐가 해야 되는지 저도 어색해요 제가 여기 손님 같아요 크리스티나가 주방에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이유는 오늘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손님 뭐 들고 오셨네 그래도 사돈댁에서 우리 초대했는데 들려서 하나 사갖고 왔죠 참 잘했어요 한국사람들은 어디갈때 빈손으로는 안가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그러게요 꽃이 고발이에요 만발 여기는 그러게 말이야 아버님 꽃을 진짜 잘 키웠어요 그런데 전 아빠도 계셨으면 여기 크리에 아빠랑 너무나 비슷하셔 아 그래요? 그치? 그쵸 우리 애들도 그렇게 느꼈어 딱 뵈니까 조용하시면서도 뭔가 이렇게 아주 심성도 좋으시고 우리 애들 아빠하고 너무나 많이 그런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이뻐하시더라구 내 아들 이뻐하니까 나도 너무 좋은거 특히 우리 아빠 사후이 제게 제일 이뻐해요 엄마도 그러시잖아 엄마도 그러시잖아 아 우리 엄마도 그래서 요즘에 내가 알게 너무 잘하시잖아 그치고 저희도 그치고